자, 2015학년도 9월 모평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실재론이냐 역시 명목론이냐 이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생산요소로서 육체적 노동이 중시되던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력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혼, 여러분 조혼이 뭔지 아세요? 조혼? 조혼은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일찍 일찍 결혼하는 것과 다산,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력이 중시되죠 육체적 노동력이 중시된다는 것은 당연히 육체적 노동력이 더 강한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게 되면 빨리 일찍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혼이 정착이 되게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빨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다산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화되고 숙련된 노동이 중시된 현대사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가 되면서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초혼 연령이 높아졌죠 요새는 10대 때 조혼 조혼이라고 하면 주로 10대 때 결혼하는 걸 말할 텐데 조혼은 이제 거의 없고 여러분 다 이제 30대로 넘어갔잖아요, 초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게 됐다 그죠? 출산율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0점대로 돌아섰죠 이처럼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 초혼식의 출산 계획도 산업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의 영향 때문에 어떤 이런 결혼식이나 출산 계획도 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실재론의 입장이죠, 실재론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기억 보시면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존재 의미를 갖는다 이거 실재론의 입장이죠, 구조를 중시하는 리언,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명목론의 입장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실재론의 입장이 되겠죠 리언,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규범의 구석성보다 우선하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보니까 이건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재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